저희가 그동안 다양한 장르의 음악, 댄스음악, 댄스음악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습을 했는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무쌈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한 게 되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데뷔 4년차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즐기며 무척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드라마, 연기자, 예능,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각자 장점을 활용해서 활용 관리를 철저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항상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시도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도 아시죠? 구호 같이 외쳐주세요. 저희가 즐거운 도전하면 신나는 도전하고 외쳐주세요. 네, 즐거운 도전! 신나는 도전! 저희 다음 곡 단발머리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